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과 부인과 악성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념이 많죠. 이런 분들의 성생활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치료가 된 여성들 절반이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 단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성기능 문제가 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최대 90%까지 있다고 합니다. 암에서 치료는 되는데 성생활이 끝나거나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30에서 100%는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를 보고하기도 하고 주로 성역이 없거나 성교통을 보고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신체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그로 인해서 침밀감, 성역 같은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고 이렇게 파트너와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은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거나 말을 해줄 수 없는 갈등이고 그로 인해서 30에서 100%까지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 한 번 섹스리스가 되면 그냥 사는 동안 내내 섹스리스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해서 생존한 사람들의 성기능은 삶의 질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성적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이런 슬픔이나 성기능 장애, 성적 부적절함을 느끼기가 쉽고 그런데 이 건강한 성생활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친밀해지고 로맨스가 더 의미가 있어지고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성기능 장애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유방암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지금 현재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고 25%는 폐경 이전, 15%는 45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생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기에 난소 기능이 없어지는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왜 조기 폐경이 나오느냐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안티에스트로겐을 쓰거든요. 그러면 폐경과 똑같은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얼굴이 붉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지름이 위축되면서 기분 변화가 있고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치를 위축이 성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기능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 의해서 수술하게 되면 일단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술의 성기능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성기능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방포전수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되고 있는데 유방포전수술을 받으면 유방절제술을만 받은 사람보다는 유방암우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방절제술을 한 다음에도 꼭 유방포전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유방을 전부 절제한 사람들은 변형된 신체 이미지 때문에 성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목욕탕도 안 가게 되고 남편 앞에서 옷도 안 벗게 됩니다. 일부 유방암은 난소암 위험 증가를 높이죠. 브라카 원투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 양쪽 난소나 난관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적인 문제가 더 생기고 신체 이미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엄마와 이모가 난소암하고 유방암에서 양쪽 난관절제술, 유방절제술을 했는데 그 후로 실은 남편하고 이혼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방사선이 유방 피부에 쏘아지면 두꺼워지고 변색이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나 성기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유방과 겨드랑이 부위가 피부가 흉터가 생기고 딱딱해지는데 이럴 때 손이 안 올라가고 림프 부정의 원인이 됩니다. 유방암 후에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메스 꺾고 설사를 하고 점막이 자극되면서 안면홍조, 갱년기 증상, 질 위축이 생기죠. 이렇게 안면홍조는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장애도 있고 짜증을 유발하게 되고 자존감이나 성적 매력에도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난소가 일찍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사선이나 항암요법 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40세 항암치료를 받는 여성의 40% 이상이 치료로 인해서 무월경,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이것은 에스토로겐과 안드로겐 수치 때문에 있고 질 내막이 위축되고 그래서 유연성과 탄력을 잃게 되고 성교통을 유발하고 속력이 떨어지면서 성적 반응축에 영향을 미치고 성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방암을 치료하게 되면 전신적인 호르몬요법은 쓸 수 없습니다. 유방암으로 인해서 질 위축이나 성교통이 생겨도 여성 호르몬제를 쓸 수가 없고 그럴 때 갱년기 증상이 생기잖아요. 갱년기 증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SSRI 그 다음에 클로닛이라고 하는 항고혈압제 호흡, 침, 아키폰처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을 피하기 겹겹이 옷 입기가 갱년기 증상의 강도나 중증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난소 기능이 부전되면서 월경이 중단될 경우 생식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 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젊은 여성의 경우는 미리 치료하기 전에 난자를 얼려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유방암 수술 후에 쓸 수 있는 약 중에 선택적인 에스로겐 수용체 저질적인 타목시펜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목시펜은 둘 다 에스로겐을 떨어뜨리기 때문이고 타목시펜은 질이 건조해지고 과도하게 질이 분비물이 나오거나 생식기가 가렵거나 질의 통증이 생기거나 오르가슴이 지연되거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50% 이상이 질윤할제를 계속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이 불편하고 성격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는 테스토스테론이 에스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래서 순환한 에스로겐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 에스로겐 수치를 낮추는 거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약들 모두 갱년기 후유증이나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지속적인 불안, 우울증,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문제 성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는 성적인 경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케모세라피, 화학요법을 했을 때 몸무게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매력 손실에 대한 걱정, 결혼 생활이나 그 치료한 동안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향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없으니까 고용 문제, 재발의 문제, 조기 사망의 문제 기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유방 환자들은 이런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여성암 중에 이제 부인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인암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인암은 외음부, 질, 자궁경부, 자궁, 나팔간, 난소에 생기는 암이고요. 모든 암의 13.4% 그리고 생식기간과 질, 외음부는 여성의 정체성, 내가 여자야 할 거 아닐까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에게 중요한 암입니다. 그리고 여성암 사망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난소암이 가장 비율이 크죠. 그럴 경우 성적 관심이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생식 상태에 대해서 여성의 감각은 정체성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2차적으로 난소기능이 부정이 되면 생식기능이 없어진 후 폐경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폐경은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중되죠. 그래서 부인암도 걸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산부의과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여성은 신체적인 이미지, 자존감, 여성의 정체성에 변화가 오고 성적 관심이나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반이나 질의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질이 협착이 되고 물이 잘 안 나오고 흉터로 인해서 통증이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질의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심각한 섬유증, 탄력 상실, 질조직의 유연성, 그다음에 질의 염증이 생겨서 당연히 성교통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화학요법, 항암제를 쓸 경우 폐경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폐경 증상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어렵고 삶의 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유방암과 여성 생식기 암에 걸렸을 경우 성적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하겠죠. 행동 수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해 줘야 되고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금연과 금주를 해야 되고 잘 쉬고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주 낮잠을 자고 성적 친밀감을 계획하도록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에로틱한 환상이나 마사지, 그리고 친밀한 애무, 손이나 구강 자극 같은 성적 표현을 하고 성교사 체의는 질이 짧아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체의예요. 그럴 경우 측위나 여성 사이가 더 좋습니다. 통증관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찜질을 하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명상이나 심부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아편유사제 같은 통증조절제를 먹거나 피로나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 특히 유방암하고 부인암에 걸린 사람들은 성교육이 필요한데 성교육을 위해서 조그마한 책자나 비디오나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확장기, 베지날 다일레터라고 하죠. 확장기나 질유자율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신체 이미지 문제라든가 친밀감, 성욕, 자존감, 기분의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매운 음식을 피하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줄이고 원도를 낮추는 치료가 좋습니다. 비호르몬요법을 써야 되죠. 호르몬요법은 암 환자들한테 쓸 수 없는데 특히 여성 생식기나 유방암에 쓸 수 없는데 SSRI나 클로니딘, 페치, 맥에스트로라스테이트 같은 것이 에스트로겐이 금기일 때 안면 흉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약물이나 비호르몬인 질 보습제를 쓰는 게 좋고요. 비타민 E 좌약을 국소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 위축증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매주 2, 3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그럴 경우 질의 변화가 오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좌약은 속옷이 약간 얼룩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국소에스트로겐 사용이 질 위축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유방암한테는 익히보카를 합니다. 그다음에 질 크림이나 질링, 질에 넣는 젤, 질 외용부에 바를 수 있는 로션이 있고 질 레이저를 사용해서 질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 있는 세포에 안드로겐 수용제가 있기 때문에 테스토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이 테스토셀을 사용하면 에스트로겐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정양성장을 재발성화시킬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확진은 아니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렇게 호르몬 쓰는 것도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이 위축이 왔을 때 특히 자궁경부암 수술하게 되면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 두면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 질경이 들어가서 암검사를 해야 되는데 질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실은 위축이 와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질확장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에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수다라고 하는 음액치료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질확장기는 적은 것부터 좀 더 큰 것까지 이렇게 두꺼운 가지 있는데 질확장기는 질을 넓히고 삽입성교와 관련된 통증을 그리고 그 불편함을 줄여주는 건데 되게 흉터 조직을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 수술하자마자 질확장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루에 15분간, 일주일에 한 3분 정도 사용하면 좋고 이 질확장기는 순한 비누로 잘 씻어서 헹군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로수시티드라고 하는 기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요즘 이거하고 비슷한 오머나이저라고 하는 음압을 활용해서 쓰는 실은 바이브레터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것은 아마존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응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을 수술한 다음에 각성장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적을 흥분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항상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이건데요. 성적 불만으로 고통받는 암 환자의 신체적 변화라든가 심리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암은 치료했는데 파트너하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이나 외도나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암치료 전후의 육체적인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친밀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친밀해야 되겠죠. 특히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파트너와 함께 만족스럽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서 교육하고 치료를 하고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치료하면 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암은 치료했는데 사랑을 잃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파트너와 의사소통을 하고 생존과 삶의 질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방암이나 부인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생존과 사랑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